뮤직비디오 저희 뮤직비디오 메이크 디스를 보면서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하는 리액션 아로티비 순서입니다 볼까요? 네 저희 멤버들 몇 번 보였어요? 엄청 많이 봤죠? 엄청 많이 저도 최소한 1000번 이상 본 것 같습니다 1000번이네요? 와 진짜요? 자 조회합니다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말하고 싶은데 있으면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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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죠 네 이거죠 이거죠 아니 좀 멋있긴 했어요 바로 이 장면이죠 커텐 씬이죠 커텐 씬 그쵸 제가 이걸 찍고 있을 때 이제 제 뒤에서 저를 이제 응원해주던 루빈이 형이 있었죠 맨 처음에 이 촬영을 하면서 커텐을 뜯었는데 저기 다 안 뜯기더라고요 한 번에 아 형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는데 루빈이 형이 야! 어떻게 이걸 한 방에 못 뜯냐 그쵸? 한 방에 뜯어야겠죠? 그리고 루빈이 형 덕분에 이제 힘을 얻어서 힘을 얻었는 거예요? 힘을 얻어서 약올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약올린 거 아니에요 다음 차례가 내신인데 저 친구가 빨리 끝내야 내신을 촬영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뜯는데 거의 네 번 정도 뜯었거든요 그렇죠 네 번 정도 뜯었는데 두 시간 걸렸죠? 총 두 시간 걸렸는데 한 번 뜯고 이제 실패를 해서 아 죄송합니다 이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문 자체도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세트가 이 세트 자체가 엄청 컸잖아요 맞아요 재밌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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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거 좋네요? 아니 아니요 조금 전에 거 있어요? 딱 서 있는 곳이 떠요 이거 여기 저기 앞에 저를 보고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그쵸 모르는 분들입니다. 이게 원래는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카메라가 아래에서 올라오니까 이분들 눈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한두 번 여기서 피식피식 웃으시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왜 웃으시지 않았어요? 왜 웃으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쟤 분명 단상이 올라갔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웃음 참는다고 힘들었던 일필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보여드린 공무실이 나오죠. 뒤에 로고팔도 사실 없었잖아요, 저게. 로고다. 세트장 바닥이 되게 까끌까끌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무릎을 꿇고 이제 그 장면이. 근데 신발도 그때 다 떨어졌어요. 맞아요. 참도 다 떨어졌어요. 여기 이 장면이죠. 이 바닥이 약간 오돌토돌하고 되게 까끌까끌해서 잡기 힘든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이 형광등을 붙이는데 거의 몇 시간이 걸렸지 않나요? 세 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지금 세 시간이에요. 세 시간까지는 아니에요. 세 시간 더 걸렸어요. 한 네 시간 걸렸나? 난 더 걸린 거라고 했는데. 진짜 제일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렸어요. 진짜 오래 걸리긴 했네. 엄청 오래 걸렸어요. 세 시간이 아니에요. 넘어갔었어. 근데 이거 조명 눈대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예뻐요, 진짜. 근데 이번에 얼굴 클로즈업 샷이 되게 많았어요. 맞아요. 네. 이번에 약간 뭐 되게 저희를 잘 보여주겠다는 게 있었어서. 잘생겨서 클로즈업을 많이 넣으신 거예요. 왜? 왜? 아, 드디어 안 해? 왜? 이제 나온다. 잠깐 한 30초 넘길까요? 아, 여기 좋아. 아, 진짜 와이어 촬영을 처음 했잖아요, 제가. 그쵸, 그쵸. 근데 진짜 별로 안 아플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차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허리가. 진짜 제 몸무게를 허리랑 하체로 다 버티는 느낌. 댄서 형들 손인데 벌써부터 올라갈 때부터 머리가 엄청 빨갛다고. 내려올 때 막 저 안마해주고 그러더라고요, 형들이. 그리고 또 올라갈 때 감독님이 한 번 잘못 올리셔가지고 여기 머리를 한 번 세게 파서. 품했죠. 머리 한 번 품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죠. 아, 그리고 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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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또 저희 루빈이 형이. 어, 내가? 네, 모르는 척 하시네요. 네, 어쨌든 저희 루빈이 형이 혼자 또 밥을 다른 형들을 먹으러 갔는데 루빈이 형 혼자 또 기다려줬더라고요. 아, 너 끝날 때까지 2시간 이상 기다려서 같이 밥 먹은구나.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도 기다려주려고 했는데 그 다음 씬을 위에서 먼저 이렇게 나눠서 갔다 온 거예요. 맞아요. 이제서야 얘기하지만 사실 루빈이 빼고는 다 그 다음 씬이었어요. 아, 그래서 남았군요, 형. 다들 무지 했었어. 거기 빨리 먹을 필요가 없었어. 어, 그 뭐지? 이거 의상 입었을 때 여기 약간 벌레 물려가지고 망사에 그걸 얘기해도 돼? 벌레 물려서. 그게 뭐냐면요. 이거 안 해보시면 저 망사잖아요. 여러분들. 망사인데 여기가 산 주변이잖아요. 산이. 세상에 산 주변이다 보니까 벌레가 날아들다가 자는 사이에 여기 물었나봐요. 그래서. 파란 게 되는데 빨개가 어제 여기가. 빨개 부어가지고. 가려워 죽겠는데 끊지도 못하겠고. 그래서 여기 막 계속 얼음 찜질하고 그랬더니. 놀랐어요. 약간 신호등 같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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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저탄에 스타데네. 머리가 엄청 파랗구나. 역시 저희 뮤직비디오는. 상당히 퀄리티가 좋네요. 멋있네요. 몇 회 스과도, 네. 몇 회 스과도 멋있어요. 감사합니다.